원혁과 이수민의 결혼식 날짜가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식은 TV조선 스타 다큐 마이웨이에 출연했습니다. 이용식의 가족과 원혁은 회를 좋아하는 원혁을 위해 부산의 자갈치 시장을 방문했는데요. 이용식은 원혁이 회를 좋아해서 사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식 가족과 원혁의 등장에 시장 상인들은 원혁을 향해 사위 최고, 사위 잘 봤다 등의 응원을 했습니다. 회를 먹던 중 이수민과 원혁의 결혼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용식의 아내는 시장 상인들이 오는 내내 결혼 언제 시키냐고 하더라 원혁 팬이 많다 나는 그 말이 고맙게 들리더라 예쁘게 잘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식은 크리스마스가 지나기 전 상견례를 마치고 내년 4월 수민과 원혁의 결혼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결혼이 4월인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이용식은 4월에 mbc 코미디언에 합격했고 나와 수민이 생일이 4월이다. 결혼식을 4월 말쯤 해서 4월을 축제의 달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들은 네티즌들은 원혁 이수민 결혼 축하드려요. 행복하시길 빌게요. 선남선녀 커플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